Why, baby, I love you so much forever, you and I 이 플랫폼 써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던 멜로디 바로 싸이월드가 페어비기를 딛고 싸이월드 Z로 돌아옵니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음악은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등 수많은 어록과 감성을 담았는데요 아, 암모나이튼 거 티나니까 여기까지 2001년 미니온핏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PC에서 모바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기도 쇠락의 길을 걸었죠 하지만 싸이월드 Z가 지난달 29일 전재환 대표와 싸이월드 서비스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극적으로 회생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살릴까요? 이미 인별그램, 얼굴책, 틱톡 같이 수많은 SNS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싸이월드 Z는 인수의 결정적인 이유로 이용자 규모를 꼽았습니다 싸이월드는 국민 절반이 넘는 3,2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던 국내 토종 원조 SNS죠 여기에서 비전을 찾은 겁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가상현실에 최적화된 미니온핏을 복원하는 것 둘, 도토리를 부활시키는 것 다만 이 같은 변화가 경쟁력을 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3040 세대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싸이월드 Z 여기다 가상화폐도 상장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우리가 걱정했던 데이터 유실도 하나도 없을 거라고 하니 앞으로는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깔고 봅니다 네, 오늘은 싸이월드 특집으로 진행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입춘이에요 여러분 이제 따뜻해될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봄을 기다리자고요 그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